서해안의 유일한 경관으로 신비한 풍경을 선사합니다. 사구라 불리는 모래 언덕은 중동의 사막처럼 그 모양새가 많이 닮아 있는데요. 가까이 다가가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불모지 같은 이곳도 억척같이 생명을 이어가고 곱게 피어난 해당하의 미소에 한껏 부푼 바닷바람의 설렘이 고운 언덕에 스쳐 지나갑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